안녕하세요. 이건 아우라. 이건 프라이데이. 아우라 프라이데이가 사레가마와 함께 올드 인디아 송을 K-POP 스타일로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인도 음악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올드 음악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리액션도 좀 더 인도 음악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리액션을 해볼 건데 무카바라 아세요? 무카바라. 무카바라. 예전에 저희 아이돌 그룹 미래소년과 함께 제가 리액션을 했었는데 그때는 뮤직비디오가 너무 인상이 남아서 그게 저는 오리지널 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무카바라 제가 좋아해서 BTS 노래 중에 All Night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매쉬업도 했었어요. 그래서 무카바라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원곡이 있다고 해서 리액션을 해보고 싶어요. 무카바라. 무카바라를 오리지널 비디오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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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두대요? 원작은 그냥 스트릿 댄서여서 퍼포먼스 위주였는데 이거는 되게 서부 영화처럼 스토리가 엄청 나 죽이는 줄 알았는데 밑에를 딱 이러고 문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때도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이러잖아 그치 와 춤 진짜 잘 추는다 춤 너무 잘 추는데? 여자 댄서들이 엄청 잘 추는다 다 잘 추는다 위로 능치는데? 음 오 면이 안 돼 처음엔 너무나 잘 추는다 네 흐으으 yeah 94년인데 편곡이 되게 다양하죠 와 아 대박 뭔가 90년대 춤인데 되게 적극적이니까 신기하네 아 너무 잘 추는데 지금 완전 또 어메이징해 타고난 거 이상으로 되게 연습을 많이 하는 티가 나 뭔가 스무스 크리미널 공부신도 생각하고 너무 멋있다 오 의자춤 우리 제니 잭슨이 생각하는 거야 멋있게 너무 멋있다 진짜 94년이라고 믿어 지지가 않네 춤이 약간 내 스타일이야 이 부분 특히 내 스타일이다 오 이런 거 약간 방금 이런 샷이 되게 90년대 CF 같아 너무 좋아 이런 레트로한 느낌이 너무 좋아 와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즐기다가 끝나는 거구나 다 같이 엄청난 국룰을 줄 것 같은데 어 근데 아 여기서 영광을 받았구나 이제 최근께 리메이크 버전이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와 근데 93년이면 저런 효과를 어떻게 했을까 저런 CG가 되게 발달할 때가 아닌데 와 없어가지고 와 와 와 와 와 와 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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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두 명인간 되고 싶다, 저렇게. 전 처음에 이게 5분이 넘는 비디오였는데 좀 길게 느껴졌는데 보는 순간 그냥 너무 짧고 일단 춤이 일단 완전 제스트하게. 그리고 저희가 지민지민 아우아와도 되게 원곡을 되게 많이 파악하고 공부하고 많이 듣고 하는데 저는 이 곡이 허락이 된다면 이 곡도 되게 도전해보고 싶은 곡이었고 많은 영감을 주네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 원곡이 너무 좋으니까 리메이크 버전도 좋은 것 같아요. 리메이크 버전은 좀 더 요즘 스타일로 일렉트로니카를 많이 했는데 또 원곡 나름대로 너무 많은 소스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그때 본 버전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왜 그렇게 놀라운 비디오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오리지널이 이때 시절에 아마 상상도 못 할 정도로의 비디오 효과와 아이디어와 너무 좋은 음악이 다 섞인 느낌이어서 와 정말 왜 저는 어릴 때 인도 음악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많이 영상. 맞아. 그죠? 우리가 되게 미국 합성 영향 많이 받잖아요. 정말 마이클 잭슨 견주어도 될 만큼 너무 멋진 콘텐츠여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마이클 잭슨과 바비 브라운이 섞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퍼포먼스적으로 배울 게 엄청 많아요. 저희도 지금 현재 인도의 많은 곡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욕심이 나오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잘로! 잘로!